아유 뭐야 올화형도 뒤졌는데 올광선은 오케이 김 김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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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힘퍼 에너자이자이자이자 육강령 뭘로잡음 죽으면 그만인데 아 자수화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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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포션 먹으면 잡을 수 있는 남편의 포션 먹으면 잡을 수 있는 남편의 포션 먹으면 잡을 수 있는 뭐하래 시계네 내 돈 못준다 과아 도둑 지나지마 과아 아니 자수를 못하네 오 그래 여기 공평한 거래야 이 압증이 있어 네? 쩐기 쩐기 더블 쩐기 아이 아이 드레이게 아무튼 게임 타심 빨리 써. 안 돼. 까카 포션. 따보. 따보 강화해주면 안 되나? 한 장 있으니까 나머지 한 장은 강화된 거 먹자. 준다고는 아니지만 딴 펀트로우가 너무 위험한데. 머미. 알약으로 새 출발.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덱 있다구인데 어떻게 밀집. 근데 밀집이 일정 수치 이하로 떨어지면 아 바지지 찍을걸. 디펙트 분해돼서 즉사되게. 디펙트가 사라지길 원하십니까? 융합. 결국에 융합. 컴드 걷어내기. 요런 덱이 나와야 될 건데. 이상적으로는. 통상 공격이 전체 공격의 2회 공격인 기계는 좋아하세요? 통상 공격이 3 데미지에 랜덤 타겟을 로봇이겠지. 랜덤 타겟을 로봇이 분해되면 척체돼지는 통나무 집으로 가겠네요. 이거 밀로 집을 지어. 이거 무형 문화재. 어? 컴드. 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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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집었네 지금. 그러니까. 호박칩으로 갈걸. 방열판 미라손 나온거는 되게 좋네 지금. 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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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로마지마 콰 와아 노교 광선 강화 필요함? 근데 강화 필요함? 강화 필요하긴 한데 강화 필요함? 강화 필요하긴 한데 망치말고 먹을만한게 망치가 디펙트를 망친다 뭘 높여 선택 밟으면 되겠다 엠베갈이 있으니까 아 미스테이크 과아 백소 천천 순수 순수로 파괴광선 지우는거 괜찮을 괜찮겠냐고 안괜찮아 강강강 나를 선광의 디펙트라 불러다오 룬축전기 룬축전기 전경기 전경기 흑우무적 흑우무적 헛 이거 방열판 복제? 방열판 앱이면 메아리 룬축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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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대가리 뱀대가리 볼라그랬는데 전경기 나와서 애매해졌네 근데 물음표에서도 일반적 나오니까 편향 같은 소련은 요즘 누가 밀점집 써요 요즘은 파괴광선 써요 띠띠띠띠띠띠 아직 한발 남았는데 강섬 세장이니까 하위모 개꿀인데 지금 하위모 개꿀인데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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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낸 가면 비히우물 이펙트를 재구성합니다 재구성 재구성 아이씨 지금 몇 층인지 알아? 역장 혼돈 역장 혼돈 역장 혼돈 역장 혼돈 역장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혼돈에서 전기전기 나오면 꼴 같잖아 아 아 스순 아니 근데 이번 턴에 죽이며 서순이 아니네 나는 서순하지 않았어 평형 평형 과연 고급상자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두고두고두고두고 아 아 아 히히~~ 1코스트 0코스트 0에너지를 얻습니다. 쥐 좋네 500원 있는데 나중 시전으로 에너지 복수 할까? 창의적인 곤충각제 4 christmas 박틸 좀 하지 말아줄래? 박틸 좀 하지 말아줄래? 박틸 좀 하지 말아줄래? 박틸 좀 하지 말아줄래? 에너자이저 뽑으면 쉽지 않네 그냥 한바퀴 더 돌릴까? 그냥 다중파광 하는게 제일 낫겠다 이... 사망 이... 1댐 맞음 다음 턴에 두고보자 터보 터보 에너 에너 오도 오도 머신건 오도 머신건 그게 뭐임? 아이 차가수리 두번 할래 했는데 실수했다 뭐가나올까? 핵시계? 와 가지다 가지에 애매한데 괜히 가지에서 파워 나오면 땡큐인데 뭐 이상한 구체 카드 나오면 구체 카드 나오면 구체 카드 나오면 창공부터 뽑아보자 아니? 바로 뽑았는데 좋은건가요? 바로 뽑았는데 좋은건가요? 이거 좋은건가요? 방열판도 나왔는데 이것도 좋은건가요? 아니 방열판까지 나오네 아니? 병...병번 탐색 탐색기 제대로 들어온거 맞아? 돈 좀만 더 있었으면 아쉽긴 하네 아쉽긴 하네 헉 내 똥개미 이럴줄 알았다 아쉽긴 하네 오예 오예 역시 발결판이야 믿고 있었다니까 젤리 안나 오예 erap alley унк mer 摩 적은놈 내가 언제부터 밀집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했지? 우스택 2스택 0스택 완벽해 반빼기 3스택에 바로 포션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닌가 그냥 방열판 쓰면 나머지는 따라오지 않을까? 왔다 쓰자 아니 아니 주자 어떡해 주자 방열판 많아서 알만할 것 같은데 폭풍은 좀 쓸데없이 넣는 어... 버퍼트 꼬동막음 메아리 1스택인거 굉장히 아쉽네 애치오나? 괜히 버퍼... 들고 갈 필요 없겠지? 벗아 버퍼바이라는 뜻 버퍼바 바위 뭐 든든하고 아...좋아 아냐 괜찮아 다음 턴에도 다중시전으로 에너지 범빙하고 드로가 없네 이제 밀...집이라는게 뭐죠? 필요없어 보이는데 필요없어 보이는데 강섬이 들어봐줘야되는데 이겼네 이겼나? 다중시전 다중시전 필요없다 이제 이펙트님 빔 쏘세요 이펙트 빔 빔 빔 빔 빔 빔 빔 사실 미라소 박열판이 사기인거 라고 할 뻔 박유공사 사기다 다음부턴 재구성을 쓰십시오 8제구성시드?